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수몰전 도월 마을 가구 위치 영상입니다. 수몰전 도월가 산정 집이 있던 자리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네요. 방향정이 있는 곳에서 물이 잠긴 쪽으로 300m쯤 지점에 도월 초등학교가 1961년 1월 16일날 붕조록 개장해서 1988년 3월 1부로 18회가 마감됐어요. 졸업생은 총 773명이 됩니다. 이 영상물은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고향분들이 혹시 기억하시거나 천천히 보시라고 아주 아주 천천히 영상을 편집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영상을 감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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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